오케이 시작됐습니다 미스테리 버튼 여기 보시면은 총 100개의 이상한 버튼이 있죠 그리고 왼쪽에 뭐가 떴는데 버튼이 당신을 납치했습니다 버튼이 지칠 때까지 눌러야 합니다 하지만 목숨은 10개 뿐이니 조심하세요 목숨이 다 떨어지면 버튼이 승리한다 라고 써져 있는데 아 얘네가 나를 납치한 거야? 그런 스토리구나 그러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위험한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 뭐부터 눌러볼까? 밑에도 버튼이 있고 위에도 있습니다 일단 초록사 한번 눌러볼게요 오 뭐야 피글린 인벤토리 이게 뭐지? 이거 뭐야 오 아 피글린들이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뭐야 이거 서스애플 뭐야 어머머스애플이 왜 있어? 이거 뭐지? 어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? 뭐야 아 이래서 의심스러운 사과인가? 오 일단 다 챙겨 아 무한인데 그냥? 아 이것만 무한이 아니고 다 무한이구나 사과 좀 많이 챙기자 이거 먹을 것 같으니까 한번 먹어볼까?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 뭐 눌러줬어 배고픔 꽉 차서 안 먹어지고 이게 눌러줬어 뭐야? 피스 오브 콜? 아 석탄 조각이네 이거 다음에는 핑크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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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왔다 나무 그렇지 그럼 제작 때 만들 수 있죠? 근데 이거 설치할 수가 있나? 아 설치가 아 설치된다 오케이 어 일단 금갑옷을 만들자 혹시 모르니께 조금이라도 방어력을 높여야지 그쵸? 금풀셋 입어주고 다음 파란색 오 갑옷이 나왔어 에메라이드 체스트 플레이트 컨디션 풀셋 스피드2 컨디션 풀셋은 뭐지? 스피드가 딱히 붙은 것 같진 않은데 아 좀 빨라진 것 같긴 하다 그쵸? 다음 핑크 어 뭐야 처음 보는 아이언 캐롯 뭐야 아이언 캐롯도 나왔고요 다음 빨간색 뭐야 어 토템토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쉽게 안 죽겠는데 노란색 뭐지? 어 뭐야 깜짝이야 펭귄씨 뭐야 갑자기 나 죽이는 거 아니겠지? 에이 펭귄씨 아야 뭐 눌러줬다 어? 바크메탈 헬메 이거 뭐야 풀아머셋 보너스 아 풀셋 맞춰 쓸 시에 보너스가 있네요 이거 풀셋트가 나오는 건가? 일단 모자 써주고 오 멋있는데 어때 펭귄씨 나 멋있지? 에이 펭귄씨? 당신 대체 뭐야 왜 나온 거야 다음은 파란색 오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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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 아 잠깐만 안돼 안돼 나 칼이 없어요 자 준다 때려 준다 때려 절대 못 때리게 어 죽었다 와 이렇게 적대적인 몬스터가 나오는구나 깜짝 놀랐네 무기를 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 무기 좀 주세요 펭귄씨 펭귄씨 죽여야 되나? 뭐라구요? 위에 있는 핑크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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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아 깜짝이야 아 뭐야 이제 돼지까지 나오네 멧돼지야 뭐야 때리면 날 공격할 것 같으니까 냅두자 어 여기 노란색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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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엔더 드래곤 흉갑 이게 에메랄드보다 좋아 보이는데? 그쵸 훨씬 좋지 화염자왕도 있고 여러가지 효과가 많이 있어 바로 입어줘야지 그다음에 핑크 어 뭐야 이거 쿠퍼 캐럿도 나왔습니다 어떤 캐럿이 다 나오는데? 매우 노란색 오 오 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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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오 다크메탈이다 세트야 세트 좋았어 무기가 필요한데 무기 제발 무기 이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야야야야야 rikt 야 야 야야야야 야 야, 매법사다 이럴다 무기 주세요 무기 무기 제발 무기 뭐야 이것도 이것도 앗 핼 아 안 돼 둘이 싸워 둘이 싸워 어 쟤 죽었는데 아 쟤 불타서 죽었다 다행이다 죽어라 제발 죽어주세요 그렇지 컷 제발 무기 좀 주세요 뭐야 또 뭔데 침대를 때리고 있는데 뭐지 뭐야 배드 지켜야 되나 어 배드 다이드 나 때문에 죽은 거야 지켰어야 되는 거야 배드 이게 뭐야 아 얘네 뭐야 침대 지켰어야 됐나 봐 무기 좀 주세요 제발 어 드디어 무기 나왔다 옵시티언포우 드디어 나왔네 감히 내 친구 침대를 죽여 어 한방컷인데 겁나 센데 얘네가 아 몇 개를 누른 거야 에헤이 아 뭐야 사과도 나왔고요 아 실수로 한 두세 번 누른 거 같은데 빨리빨리 가자 파란색 보라색 파란색 야 뭐야 아 근데 내 친구들 다 죽었어 뭐야 쿠퍼키로서 한번 먹어볼게요 먹으면은 아 성급함이 붙네 이거는 아 근데 먹을게 아 사과 아 서세이퍼 한번 먹어볼걸 배고픔 떨어지면 서세이퍼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얌이 먹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버튼이나 누르자 파란색 어 다크메탈부츠 오케이 다크메탈로 간다 파란색 노란색 또 노란색 어 뭐야 네 파쿠르 갑자기 파쿠르 하라고? 파쿠르 해서 저거 누르라는 거 같은데 갑자기 파쿠르 맵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머선일이고 아 이정도 껌이 너무 쉽잖아요 제작자님 아헤이 눌라기 된거야 뭐야 왜 안 끝나지? 여기서 50번 한번 채워볼게요 어 됐다 뭐가 떴는데? 프리페어볼 배틀? 싸울준비하라는데요 어 뭐야 어? 저건 또 뭐야 나잖아 저거 난데? 일단 활로 조져 미안해 나야 죽어야겠다 우와 아 겁났어 이거 뭐야 화살이 날아간 게 아니었잖아 뭐 이상한 거 난리는데 나야 미안해 잘 죽어 갑자기 제가 나왔고 여기 또 버튼이 있습니다 이상한 언어로 써져 있는데 영어가 아니어서 뭔지 모르겠어 이거 누르면은 뭐야 원래 넘어가져야 되는데 왜 안 넘어가지지? 아니 이 버튼 누르면 넘어가져야 되는데 어 뭐야 이거 엄청난 무기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아 11 데미지네 생긴 거에 비해서 좀 약한데 뒤쪽을 노리면 2배 데미지 들어간다는 건가? 근데 여기 계속 있는 거 맞아요 원래 있던 곳으로 넘어가져야 되는데 왜 안 넘어가지지? 어 뭐야 이거 어 마지막 다크메탈 흉갑이다 이렇게 해서 다크메탈 세트 맞췄습니다 오 멋있는데 나 여기서 이 버튼만 계속 눌러야 돼? 73 74 75 뭐야 또 싸울 준비하라는데 싸울 준비 됐습니다 오 뭐야 원래 있던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벗었어 뭐야 미노시룸이라 되어 있는데 얘도 그냥 원거리에서 조지도를 하겠습니다 꺼져 음 너무 쉽지 죽어라 하하하하 그냥 갈겨 켰 그렇지 오 뭐 나왔는데요? 이거 나온 건가? 오 미노시룸 트로피 아 트로피를 주는 거야? 이거 뭐야? 엑스트라 데미지 와일 차징 근데 이 검이 훨씬 좋은 거 같은데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이번엔 지불로 보내줘야 됩니다 제발 아 또 지불로 안 보내주네 이거 뭐야 피글린 스푼은 그게 뭐야 죽으세요 그냥 여기서 일단 여기서 그냥 100개 채워보자 모르겠다 어떻게든 진행되겠죠? 하하하 아 이 콘데 오 뭐야 뭐야 또 신기한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바로 먹어야지 이거 못 참지 온 스켈러 스태프 스킬레톤 미니언을 소환하는데 스킬레톤 미니언 소환 와 귀엽다 와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거야 귀여운 친구들 생겼고요 이 넓은 곳에서 외롭지 않을 수 있겠구만 98 99 어 또 싸울 준비하래 100을 아직 못 쳤는데 왠지 또 여기서 싸울 것 같은데 이거 나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줬죠 왜 안 보내주는 거 어 아 이거 봐 뭐야 저거 뭔데 저거 뭔데 알파예티 뭐야 갑자기 웃는데요 예티야 왜그래 누가 울렸어 어 누가 울려 아 뭐야 야 나 야 야 저거 뭐야 얼음은 날리는데 나의 선의를 감히 이런 식으로 돼 죽어 그냥 어 이걸 피해 왜 이렇게 잘 피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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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아 이 울보 자식 겁나 울어제끼네 진짜 아 뭐야 다 썼다 하지마 파라노 더이치롱 죽어라 그냥 컷 이거 또 버튼 누르면 되나요 이제 좀 집에 좀 보내줘요 집에 언제 보내줌 어 100번 우와 넘어왔습니다 뭐야 100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제 200개 누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상한 데로 와버렸는데 여기서 계속 누르면 되는 건가 이거 또 100번 언제 누르고 있냐 빨리 누르자 어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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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잠깐만 나 죽을뻔했어 잠깐만 아 그냥 갈 수 없구나 아니 왜 왜이래 안돼 쏙 빠졌어 안돼 어 자꾸 빠져 오오오오 목숨 이제 9개 남았습니다 다행히 인벤스웨이브가 되어있네 아 왜이래 왜이래 아 왜이래 자꾸 아 왜이래 미치겠네 목숨 8개 버텨 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눌러 어 뭐야 또 또 싸울 준비하래 아 또 거기로 데려가려고 와헤이 그만 데려가요 아 또 여기로 왔잖아 나 여기에 또 갇히는 거야 저건 또 뭐야 거미에 이상한 게 타고 있는데 불타고 있는데요 알았어 죽겠는데 그렇지 컷 거미 컷 됐고요 아 점점 셀 쪄야 되는 거 아니야 점점 약해지면 어떡해 약간 좀 짜치는 모던데 이번에는 보내줄 거니 아 이번에도 안 보내줍니다 아하 또 여기에 갇혔어 아하 아 또 싸울 준비 10번밖에 안 눌렀는데 싸울래 지금도 누를 수 있나 근데 아 지금도 누를 수 있네 오케이 맞다 작은 애티다 작은 애티 한번 맞짱 떠볼까 작은 애티야 오 오 나 잡혔어 날 잡아 이 자식이 오 하지만 컷 됐죠 너무 쉽죠 애들이 점점 약해지는데요 또 싸울라나 아 아 이제 150번때 싸울 거 같더라 오케이 오 저거 뭐야 헤엑 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 저거 어디 유명한 모드에서 나오는 애 아니에요 하지만 저한테는 옵시디언 활이 있지롱 옵시디언 활로 그냥 컷 어 야 야 야 같이 같이 죽는 게 어딨어 야 잠깐만 야 동기어진 뭐야 오 여기로 넘어왔다 오히려 좋아 빨리빨리 갈 수 있어 190 오 뭐야 꺼져 꺼져 너 뭐야 죽어 날려버려 그냥 7 8 9 10 됐다 뭐야 갑자기 포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버튼이 300까지 늘어났습니다 와 더해야 돼 포탈 놓고 지옥으로 가는 거겠죠 당연히 오 네더버튼 네더버튼 뭐야 와 버튼 겁나 많아 여러분들 하하하하 이렇게 짱 누르면서 가면 되겠다 예 버튼 누르자 신난다 뭐야 또 싸울 준비하래 또 거기로 가야돼 저거 거기로 가기 싫어요 어 버튼 안 늘어난다 눌러도 아까는 어 뭐야 뭐야 어 거기로 안 보내준 어 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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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뭐야 하하하하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거야 이거 야 너 뭐야 꺼져 꺼져 오지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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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요 오지마세요 내가 내구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 쟤 못쓴다 쟤 못쓴다 쟤 못쓴다 어 왜 변했어 다이아몬드로 변했어 하지만 저한테 다가오지도 못하죠 하하하하 컷 오케이 잡았다 저기 또 이상한게 있는데 너 뭐야 얘 왜 일어나 일어나지마아 오우 오우 오 뭐야 알아서 피해서 공격해주는데 죽어라 죽어 와우 오우 오우 활에 튕겨내네 근접만 되나봐 아 딜을 노려야되나 딜을 노릴수가 없는데 아야야야 좀 아프다요 또 죽어야지 넘어가지일거 같은데 어디서부터 꼬인건지 아휴 나 죽여라 나 죽여 버튼 누르기 힘들어 오케이 아 토템 아 나 토템 있었구나 젠장 토템 들고 있는거 까먹고 있었네 어 죽였다 아 죽여버렸네 오케이 죽였구요 버튼 누릴게요 꺼져 꺼져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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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많아 마그마큐브 죽이면서 버튼 누르기 95 어 또 또 싸울준비 95에서 싸울준비 저 집으로 좀 보내줘요 이게 맞는거냐고 아 헥 봐봐 이거 황운의 숲 그러니까 유명한 모든 황운의 숲에서 나오는 보스들이잖아 이거 에헤이 야 얘네 약점이 어디야 제가 날리는 불을 날려가지고 맞춰야 되나봐 그렇지 이렇게 맞춰 그렇지 맞춰 튕겨내야 돼 튕겨내야 돼 그렇지 컷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앗 뜨거 앗 뜨거 아 나 죽는데 이제 안돼 아하 뭐야 어떻게 되는거야 어 아 다시 저기로 들어가면 되나 다시 가가지고 뭐야 이게 하하하 아니 이게 맞는거냐고 어 이 칼있다 여기 좋은게 있을지도 헥 13짜리 있었네 13짜리 있었고 활 좀 더 챙기고 뭐야 근데 나 이거 안싸워도 되는거야 이렇게 끝나는거 맞는거야 이게 뭐야 자 300 채웠구요 아무튼 유윈 유윈 내가 이겼대 뭐야 루크어라운드 유 주변을 둘러보라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디스크를 넣는건가 디스크를 얻어가지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됐어 뭐야 얘네 춤춘다 하하하하 귀여워 귀여워 왜 엔딩이 안나요 어 저거 뭐야 어이씨 노래 겁나 신나 잠깐만 아 자 노래좀 끌게 노래좀 노래좀 꺼 아 정신사나 야 이거 이거 따로 부금이 나오는데 잠깐만 활 들고 야 뭔가있어 조지겠습니다 야야야 피가 안닿는데 쟤 피가 안닿아 어 닿는다 아 저길 맞춰요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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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점이야 오케 약점와놨다 열렸을때 싸야돼 열렸을때 오오오오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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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 미니언들아 공격해 오 조금씩 데미지 들어가고있어 우리 미니언들 잘한다 뒤에서 잘해주고있어 그렇지 짤짤이 데미지좋다 앗 뜨거 앗 뜨거 어 용암 너무아픈데 나 죽어 용암 언제 꺼져 어 꺼졌다 죽을뻔했네 또 죽을때 되면 버프걸리는구나 이 벌려 야 우리 미니언들 다 죽였어 다시 소환 가라 미니언들 공격해 그렇지 미니언들이 최고다 마지막 샷 한대 한대 끝내 얘들아 그렇지 컷 우리 미니언들이 해냈어요 우리 미니언들 우리 귀여운 미니언들 좋았어 좋았어 뭐야 뭐니? 엄청난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지 않는데 우클릭하면은 무슨 능력있는거 같은데 우클릭해볼게요 우클릭 오 미니언들한테 써봐야지 우클릭 와 한방이야 미안해 미니언들아 다시 소환할 수 있으니까 그쵸? 버그가 많아서 아쉽다 이게 배틀이 끝나면 돌아가지고 그래야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아까 보스랑 싸우다 죽었는데 다시 안돌아가지고 좀 이상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버튼한테 납치당했지만 결국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맞는거냐? 이게 좋은건가? 뭐 아무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갈게요 그럼 이만 샌드위만 안녕